난 뚝배기도 없어요 헤드맞으면 바로가요 나왔다 제목부피아래... potential 빡태기!!! 오오오!! 어디로 가야하지? 아 이제 여기 안 갈래요 여기 가면은 여기만 가면 그래 그렇다고 어디가지? 쟤가야지 쟤가야지 뭐지? 전 그런 대도시 안갑니다 뭐 예? 사람이 소소하게 살아야지 넌 어디가니? 설마 밀리터리 베이스 가니? 카에 8배로 놓고 공중에 있는데 저거 싸서 맞춰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기분 진짜 안 좋을텐데 생각만 해도 안좋아 낙하단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봐 와우 환상 오프 위쪽에 한번 떨어지면 안되나? 저 지금 최근에 힛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총을 주시다니요 하.. 좋아요 드디어 스납총 하나 먹었다 잼고팔 스납총 쏘는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스크스도 좋아하고 뭐야 아 놀래라 사람인줄 알았잖아 하아 하아 되게 집중 못했어 너 데킥 없니? 없네 집 가면 돼요 노란집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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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점짜리네 여기 없다고 먹는게 중요해 여기 없다고 먹는게 중요해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중요한건 왜 또 애미사구야 구 구 구 만 딱 빼면 딱 좋았을텐데 차라리 아 왜 차 아니였어 차가 아니였어 차가 아니였어 차가 아니였어 그건 사람이었어 차가니까 차가우나요 가구 고기라 피 흉 치가 가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뚝배기 깨졌어요 아 내 뚝배기 살려줘 살려줘 내 뚝배기 어쩔거야 아니 카고팔 들고 있어서 나 줌을 했는데 줌이 두번인데 그게 돼 안 맞아? 잘가 잘가 흠 19초요 난 뚝배기도 없어요 헤드 맞으면 바로가요 나왔다 잼고패아래 묘미 아 우오오오오!!! 헉! 잠깐만! 잠깐만! 와! 대박! 대박인걸? 대박인대요? 대박인대요? 대박인걸 swallow 뚝배기 찾으러 왔어요 아 근데 좀 전에 맞춘 거 대박인데? 우와 세명 이제 보정기 끼면 되요 소금기 버리고 어 뼈소리나는거 봐 너무 샷발 극혐이었는데? 어 뼈소리나는거 봐 아니요 돌 뒤에 있을 거 같아요 저기 있다 나무 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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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예스 스트레스